윤은 Q. bra! 우리는 펜세이니의 백스테이지 현장입니다 저기...넘어있는 팬분들이 계시겠죠?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올라갑니다 아이콘 워 Kagarl 윤석 Q. KEN Q. KEN Q. KEN Q. KEN 또 이렇게 오늘 콘서트가 끝났네요. 제가 아까 호텔에서 바로 나가서 짐을 하나도 안 풀었어요. 여러분 제 짐 푸는 거 수영하세요.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. 일단 아휴 귀찮은 것도 해야 돼요. 짐 푸는 게 가장 귀찮거든요. 아이고 베르트 내가 입은 옷도 여러분 제가 좀 말이 없어도 이해해주세요. 지금 정말 힘들거든요. 정말 불사를 잃었습니다. 콘서트. 이제 화장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. 다 클렌징 제품이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정리가 됐어요. 완벽하죠? 그래서 따라서